자, 오늘 도전 암기성, 오늘은 그 건강한 눈 관리를 위한 생활 속 습관,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세요! 지하철 창밖 볼 땐 멍한 눈하고 달리는 버스에서 독서하지마 늦은 밤 공부할 땐 조명은 두 개 눈에 좋아 눈에 좋아 당근 아몬드 별명 자차 같이 마셔봐 외칠수의 손을 씻어 운명 걱정 사라지네 잔물에 얼굴 닦아 두 눈을 깜빡깜빡 건강한 눈 지키면서 만댕년 살고 싶어 자, 저희가 마이콜토 사우나에 들어왔는데 진짜 덥네요 그렇죠 이건 진짜 사우나에 새로 놓고 하는 줄 몰랐어요 네, 저는 그냥 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저희 그 이 사우나에 들어와서 거의 오프닝은 거의 이런 얘기입니다. 늘 반복적인 잘못하면 노래 딱 한 번만 부르는 거 딱 나가요. 잘해야 돼요. 지난주에 그러셨잖아요. 너 뭐야? 그것도 왕복 아닌 거 아시죠?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시던데 아, 항상 구소설부터 시작을 하죠. 올렸구나. 올렸어. 우리 저 이승기씨 먼저 한번 도전해 볼까요? 이승기씨? 아, 저 사실 이거에 자신이 없어요. 아이, 괜찮아요. 아, 이거 저 바로 틀릴텐데 도전 도전 ets just и 와우 station track 조금 더 길게 봐줬으니까 뭐야? 테이크 하고 왔는데 퇴블 뭘 갈아요? 금방 갈았는데 뭘 빨아 퇴블 뭘 갈아요rich 퇴블? 이건 요즘 안 속아요 테이크 갈 springs 요즘 이거 안 속는데 너무 진작 얘기 하셨잖아요 테이크 해 알간봐 너희도 그래서 일어났었어요? 테이크 한테 이걸 속는다 안 속는다 요즘 경 씨 때 형님 성공했나요? 네,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그 식을 일부러 제가 1시에 잡았거든요 식사도 하고 오시라고요 아유 다 드시고 가시더라구요 몇시에 잡으셨어요 새벽 1시요 야식으로 하시라고? 저런식 최초 족발 족발 못쌍 다음에 그런식으로 무슨 말 들지마 알겠습니다 이제 안할게요 도전 도전 5 5 저분은 하늘 위로 사망 지 불려 두 눈에 눈뽑이니 눈물 나고 간지 외출할 땐 냉주 빼고 청그라스 쓰고 나가 하하하하 외출할때 뭐해주세요 라이븐 좋아 웃기려고 그랬어요 으 으 아 아 으 아 제다 여기도 풀고 아 아 아 아 아 자 오랜만에 그러면 이제 도전 전에 오랜만에 또 댄스 벤을 한번 가볼까요? 우리 이승기씨한테 렛츠고 뮤직! 캠오!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길바 해피투게더클럽 투게더클럽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과 함께 자 모금적인 저희 클럽의 하우스 니네이 명수파! 웨이컴! 웨이컴 투 세이지 캠오! 이승기야 웨이루! 게라비야! 요! 요! 오예! 샥캐! 샥캐야! 이승캐야! 왓디라드 왓겟노나바디 오예! 이승군! 컴온! 이승군! 어! 미쳤어! 랄라 토키! 요! 요! 아 우이 땡꼬 놀이지 마! 랄라 토키! 랄라 토키! 예! 예! 랄라 토키! 랄라 토키! 랄라 토키! 랄라 토키! 박민석! 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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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내버랑 웃음하셔! 호오! 예 두번째 2 몇 명 요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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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류떡 아 아 아 으 d 으 으 으 아 죄 아 송창식 구해 온 되요 아 으 번 더 예수 가 뭐 그 파일을 아 치고 이렇게 잘해요 사태지 버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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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 그런 느낌으로 서태지 말아야 돼. 나도 서태지, 서태지, 서태지 안녕하세요. 박명수 잖아요. 이순철 씨 잖아요. 세 분으로 하겠습니다. 송창식 선생님, 서태지, 조영남 선생님, 조영남 선생님. 여기는! 송창식 선생님! 저 푸른 하늘로 어려려네 두 눈에 눈꽃끼미 눈물 낳고 단지 없네 외출할 때 렌즈 빼고 썬그러스 끼고 다녀올 마차시더라 야이 자식들아. 뭐 야이 자식들아. 나이 형님은 내일로 사왔으면 야이 자식들아. 우리 보고 야이 자식 찍어야죠? 야이 자식들아. 두 손. 와! 자 펑스피디 또. 너무 미모 순위더라. 아 무슨. 어? 박명수를 이겨라. 박명수를 이겨라. 하나 둘 셋. 박명수를 이겨라. 하나 둘 셋. 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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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뭘까요? 상머를 돌려라. 아 그렇게 해서 먼저 먹기. 그렇죠. 먼저 드시면 돼요. 야이. 어떻게 됐든 상머를 뭐 돌리시던 앞으로 하시던. 먼저 건빵을 드시면 됩니다. 재밌겠다. 자 준비되셨죠? 이거 먹을 수 있을까? 먹을 수 있을 거야. 자 시. 아 좋겠다. 시. 시작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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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 뻔했다. 어. 찝아. 찝아. 어머 된다. 찝. 아하. 머리. 맞아. 언니. 도와주면 안 되잖아. 그렇죠. 도와주면 안 돼요. 이거 원래 개 훈련시킬 때 이렇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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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에 떨어진 거나 뭐 달린 거 줌 거 보는 거는 최고인 거 같아요. 박명수 지성애! 도전! 지하철 장바꿀 때 멍한 눈하고 달리는 버스에서는 통소하지마 늦은 밤 공부할 때 조명을 두게 눈에 좋아 눈에 좋아 담근 아몬드 수영장 차 같이 마셔봐 외출 후에 손을 씻어 눈병 걱정 사라지네 찬물에 얼굴 담아 눈을 깜빡깜빡 건강한 눈 지키면서 1,100년 살고 싶고 미안해서 어떡하지? 도전! 도전! 오 좋았습니다! 그렇지! 박명수를 웃겨라! 박명수를 웃겨라! 하나, 둘, 셋! 야! 야! 세 명 다 안 웃으면 왕수 형! 우선 만약에 참으면 다 나가게 해줘요. 네. 오케이. 잘생겨서 이거 했는데도 안 웃겨. 잘 어울려! 잘 어울려! 잘 어울려! 다시 한번 나가게 해줘 해달라고요. 오케이. 자, 됐어요. 됐어요. 자, 이수근씨가 먼저 갑니다. 이수근씨. 세 분이 5초씩입니다. 5초씩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자, 2번! 이 2번 누구에요? 1,2, 셋! 안녕하세요. 박명수입니다. 셋! 안녕하세요. 박명수입니다. 잠시만요. 농남을 붙였냐? 안 웃기냐? 웃어라 정의야. 진짜 박명수 따라하는 거예요. 진짜 박명수 따라하는 거예요, 박명수 씨. 너무 웃긴데? 여기 진짜 강한 거 있어요. 강한 거 있어. 안 웃을 수가 없어. 한 분만 더 처음에 나갑니다. 이수구 씨 탈락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오빠. 오빠. 오, 선생닮. 너는 내 양도니까 넌 내 나무도니까 너는 내 남근 Elle Joan World 노래해서 다 웃었는데 오늘만 안 웃으시네. 왜 안 웃어요? 왜 안 웃어요. 뭐 하는 거야? 재밌었는데. 웃었어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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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준비, 잠깐만요. 하나, 둘, 셋. 자, 다음. 자, 다음. 자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셋. 야, 저게. 얘. 저희nent. 대박, 대박. transformations. 와 каждое. 맥츄의 손을 씻어놓은 sufficient. 눈을 감지 내 잔모를 깜빡 깜빡 깜빡.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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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. 두전. 아 찬스를 계속 주시네. 좀 나눠주지. 박명수를 이겨라 박명수를 이겨라 박명수를 이겨라 박명수를 이겨라 괴물같아 괴물 저희 에피투게더가 괴물을 키우고 있어요 볼륨을 놓고 자장면 시키신 분 가장 목소리 데시벌이 크신 분은 자장면 시작 자장면 시키지마 실험 놓고 같이 얹어서 넣고 다시 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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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– 계단, 계단. 걸어, 걸어, 걸어! 계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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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. 잘 멈춰, 잘 멈춰, 잘 멈춰. 잘 멈춰. 땅 떨어지, 땅 떨어지. 또 또 또 – 자, 시작. 짜장면 시키는 분! 짜장면 시키준봐! 알겠어. 아, 137이었는데 내가 이걸... 아, 죽었네. 아, 잠깐만. 137이었는데... 잠깐만, 잠깐만, 다시 얘기했어. 미안해, 미안해. 움직임이 이겼어.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. 마인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. 미안합니다, 이승기 씨. 죄송해요. 진짜. 죽은 사람 잘했어, 죽은 사람 잘했어. 유기장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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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기장에. 조 brew중돼야지. 먼저 또! 안녕! 짜장면 시키준봐! 짜장면 시키준봐! 짜장면 시키신 분! 짜장면 시키신 분! 132점 고고! 성공! 성공! 눈을 치루해 손을 씻어 눈병 국룡 사라지네 단물에 얼굴 담가 두 눈을 감방 감방 건강하고 지키면서 지키면서 성공! 지상식 실은 편집되면서 맨날 남아있어요. 도전! 이렇게 도전을 많이 했는데 몸은 골격나고 방송은 안나고 우리 엄마가 휴일마다 어딜 가네 도대체 어딜 엄마 녹화하러 가요 저 녹화 아 믿질 않아요 나오시지 않아요 암기 속에만 들어오면 나오시죠 도전! 점프를 하늘 위로 하스발에 불어오고 들어오래 눈꼽길이 나라라라라 아 정말 난 진짜 신봉선수 이제 무서워요 진짜 힘내야 돼 바지 끼셨어요 끼던지 말던지 우리 이미지 없지 않냐 지상엽씨랑 자꾸 말 섞어봐야 안 나와요 야 그러니까 내가 사극만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또 싹 드러내더라 읍든거처럼 아는 분들이 그러세요 요즘 굉장히 차분해지신 줄 알아요 저 암기 속에 애가 왜 이렇게 정잔이에요 예능 나가가지고 저런 신사를 못 봤대 예능에서 어? 내가 부안에서 촬영하려고 여기까지 오는데 250kg 넣고 어? 여기 오면서 딱지를 위벙기로 그리고 친구들한테 재해봐라 남는 거 있나 또 가만히 있을 거란 말이야 도전! 저 풍을 하늘 위로 황사 바람 멀려 두 눈에 눈꼽길이 눈물 내고 갈리 외출할 때 랜드 페이걸 선글라스 쓰고 나가 눈에 좋아 눈에 좋아 눈에 좋아 당근 아몬드 결명자 착같이 마셔봐 마셔 외출에 손 씻어 눈병 벅정 타라 찬물에 얼굴이란가 도달할까 건강함은 랜드 페이걸 다 와가지고 또 아 그거 좀 초반에 트위시던가 다 와가지고 지금 사람 치 야 너 글을 쓸 줄 아냐? 이글만에 뜯어먹을게 아 이글만에 하도 해볼게 저 푸른 하늘 위로 황사 바람 멀려오네 두 눈에 눈꼽길 눈물 나고 간지럽네 외출할 때 렌즈 빼고 선글라스 끼고 나가 자 끼구나 쓰구나 느낌상으로 흐름대로 지금 가져야 되잖아 이거 댄스곡이잖아요 댄스는 흐름이잖아 느낌이잖아요 안무 조금 틀렸다고 주그레 때 가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나이마로는 해야돼 도전 아우 속쓰기 아우 속쓰기 아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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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똑바로 보고 왠케 뭐 때문에 무슨 얘기하시고 왔어 오 나 괴로워 힘들어 왜그래 왜그래 얘기해 왜그래 얘기해 얘기해 편안하게 왜그래 미안해 뭐 봐 뭐 봐 뭐 없어 고생 뭘 봐. 왜 레코드 약간 예언질방울이야. 동작. 지하철 창밖 볼 땐 뭐 같더라고 달리는 버스에서 통소하지마 늦은 벙금 벙할 때 조명은 뜨게. 얼마였어요. 오렌지에 있으면 7살 쐬요 진짜. 우리 그냥 놔두고 끝내면 안 돼요? 자 우리 저 누구시죠? 끝까지 눌르려고 그랬어요. 하이프 기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안녕.